덕성이 지금 횡보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덕성이라는 종목이 최근 여기서는 뭔가 안됐어요. 옛날부터 항상 작전주 하면 덕성이 나왔죠. 이번 얘들이 초전도로 한번 작전을 하면 제대로 먹을 증각이 보여요. 그래서 일부러 크게 안 띄웠어요. 진짜. 보통 다른 관련 초전도는 여기까지 갔는데 얘는 일부러 많이 안 띄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덕성 같은 경우가 이따가 제가 다 풀어드리겠지만 현재 초전도로 엮인 게 맞아요. 얘는 올라갈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전도가 정확히 어떻게 될지 그리고 현재 시장의 재료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거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대형 전략 목표가랑 싹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 여러분들 우선 초전도체, 초전도체 다들 난리를 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전망이 좋아서 사볼만하다, 아니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온상압의 초전도체라고 꿈의 물질로 불려요. 진짜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드리고 이게 현재 어떤 재료로 전망이자 있나 봐야 되는데 우선 초전도체라고 하면 전기저항이 없어요. 보통 구리 같은 경우가 70% 정도 전도 효율이 있다고 하죠. 금이 거의 99% 정도 하는데 아예 전기저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낭비되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전기세도 내려갈 수 있고 오히려 더 맞잖아요. 그만큼 에너지의 손실에 대해서는 초전도체가 정말로 우리 미래의 궁극적인 물질이다. 그래서 극한의 효율을 전달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게 핵융합에도 쓰이고 양자 컴퓨터에도 쓰이고 흔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 부상 열차, 특히 핵융합. 이 세 개가 미래에 진짜 정말로 우리가 꼭 개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특히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큰 대기업에 쓰는 슈퍼 컴퓨터들, 정부에 쓰는 것들 등등이 있겠죠. 이런 슈퍼 컴퓨터가 2만 년에 걸쳐서 처리할 내용을 양자 컴퓨터는 200초 만에 싹 다 처리가 가능한 그 정도 괴물이에요. 이 초전도체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보면은 이게 우리 MRI 다들 병원에 들어가 보셨죠. 병원에서 찍어보신 분도 많으실 건데 이 MRI가 생각보다 비싸요. 한 번 찍는데 부위별로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받겠죠. 문제는 이게 다 실비 처리밖에 못해요. 맞잖아요. 비싸요. 부담이 큰다는 거죠. MRI만 자주 찍을 수 있으면 우리 병을 다 초기에 발견하고 근데 이 MRI의 비용이 낮아져요. 일단은. 그리고 자기 부상 열차가 활성화되면은 더 빨리 서울부산이 지금 KTX 한 2시간 걸릴 거예요. 더 빨리 갈 수 있고 특히 모든 산업 분야에서 엄청난 대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초전도체 개발이 이번에 큰 이슈가 돼서 이제 이게 개발 초기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관련주들이 엄청 올라가요. 지금 이상으로. 자 보면은 또 하필 또 미국이 또 열었어요. 미국이 천만 달러나 투자한대요. 천만 달러나. 자 초전도체 관련주가 들썩이면서 우리나라만 오를까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자 미국의 초전도체 관련 급등 관련해서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특히 국내 테마.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신성 델타테크, 파워루이스, 선암덕성, 언제든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녀석들이란 거죠. 그만큼 미국에서도 지금 이거를 건드린다고 하니까 각 나라가 이제는 또 나올 게 유럽, 러시아 등등 서방국가 다 이제 뛰어들 수밖에 없는 개발에 돈을 쓸 거다. 그럼 당연히 테마가 올라가겠죠. 초전도체 이거 처음에 아직 뭐 이거 아니다. 이렇게 여부가 나왔지만은 이미 이거에 대한 단어와 시장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뭔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싸면 사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정말 지금부터 초전도체 끝난 게 아니라 시약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시약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런 내용들은 제가 뭐 다 소통방에 다 말씀드리죠. 테마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영상 올라오기 전에 미리 소통방에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제 소통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통방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카톡방과 텔레그램 이렇게 있는데 우선 카톡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괜찮은 종목 이제 타점 나온 거 있죠. 바로 여러분께 매수신호라고 바로 여러분께 알려드려요. 보통 다른 방법은요. 뭐 관심 종목이다 써놓고 밑에 뉴스 띄워요. 그리고 막 이런 거를 막 올리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오르잖아요. 그럼 자기가 관심 종목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냐. 난리를 쳐요. 그런데 이놈들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관심 종목이라고 올리고 뉴스 띄우는 게 열 개 숨겨 올려요. 그리고 한 개 올라가면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대응 방법도 안 알려주고 목표가도 안 알려주고 진입 시점 이런 거 하나도 안 알려주면서 무슨 이게 신호라고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한다? 종목명 매수 가격도 알려드리고 비중까지 알려드려요. 어떤 재료 때문에 올라간다 등등 다 알려드립니다. 대응 전략을 알려드려요. 이렇게 해드리는 곳이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그리고 매수신호 드리면 또 뭐 해드린다? 매도신호도 당연히 드리겠죠. 자 이렇게 매도신호를 바로 드립니다. 이렇게 매도신호 축하드린다. 수익 얼마나 쌉니다. 지금 매도할게요. 이렇게 싹 다 알려드려야 돼요. 뭘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받아서 매수 매도할 거면 뭔가 알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싹 다 여러분들 편하게 알려드린다. 그리고 뭐예요? 보시면은 시왕 바로바로 알려드려요. 현재 시왕 추가 시왕도 알려드리고 테마 분석 어떻게 해드리고 다 어떻게 분석 어떤 테마 어떻게 흘러간다 다 해드리고 또 어떤 종목에 대한 공시가 떴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들 채팅방 들어오셔요. 카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 공시가 떴는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세요. 제가 바로 답해드립니다. 단 한 번도 답 안 해드린 적이 없어요. 바로 풀어드려요. 말 그대로 구독자를 위한 실시간 소통, 카톡방이다. 이러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 뭐예요?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자주 진행하죠. 이 주식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거는 진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오셔가지고 제가 여기 시작한다고 링크 띄워요. 그럼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종목이 궁금해요? 하면서 물어보면 바로 전망 바로 말씀드리고 제가 그 외 주식에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저한테. 싹 다 답해드립니다. 안 해드린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이제 시청자들이 증명을 하니까 항상. 무튼 이 카톡방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하냐? 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있죠? 누르시고 밑에 링크 있어요. 이렇게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있죠? 이거 누르면 바로 카톡방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동영상 설명란 설명의 더보기 버튼 아까 보셨죠?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링크 나오니까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새 보면요 뭐예요? 다들 뭐 다른 영상 보니까 다 휴대폰 번호 문자 남기라고 바로 뭐 하면 뭐 주겠다고 문자 남기라고 하잖아요. 왜 남겨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게 진짜 문자를 보내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맞잖아요. 그냥 편하게 저처럼 링크 띄워서 들어오게 하면 되지. 정말 알려줄 거면은. 그래서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다른 놈들과는 전 다르다. 그냥 링크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편하게 카톡방 들어와서 눈팅만 하셔도 되니까 아시죠? 눈팅만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들어와서 구독자의 특권을 누리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는 자 보시면은 텔레그램방. 카톡방에 올라오는 내용 똑같이 올라와요. 보시면은. 자 보시면요. 아까 나왔던 내용. 그리고 여기 위에 매수신호. 똑같이 카톡방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좀 동일하게 올라오는데 추가로 또 리포트도 올려드려요. 제가 리포트 같은 것도 올려드리고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검색 버튼 누르셔서 여기 왼쪽 위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검색 버튼 누르셔서 예를 들어 이렇게 이수 페타시스 자 이수 페타시스 보면은 이제 보자 보세요. 리포트 바로 올려드려요.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검색하셔가지고 리포트 올려드리니까 여기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텔레그램은 여러분들이 카톡방에 들어오신 글을 껄끄러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시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은 말 때문에 못 본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보만 보고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정보만 보면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까랑 똑같이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링크 나와요.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그래서 이 쪽 텔레그램에 들어오신 권장하는데 들어오시는 거를 저는 진짜 정말 카톡방 플러스 텔레그램 둘 다 들어오신 거를 정말로 권장드려요. 그래서 추천드릴게요. 둘 다 들어오신 거를. 그리고 추가로 또 개별 종목에 대한 진단을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느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 좀 풀어주시면 안되냐 하신 분들 제가 근데 여러분들 무슨 종목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불가피하게 좀 연락처도 모르니까 연락드릴 방법이 없어서 요거는 제가 문자로 받을게요. 위에 보시면은 제가 번호 오픈해놨어요. 제 번호. 개인번호 오픈해놨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분석 요청하시는 종목이 있죠. 그 종목명이랑 명 그 다음에 더하기 자 평당가 플러스 그 다음에 수량 보유수량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위에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이렇게 종목명 평당가 수량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 내용 보고 바로 저도 이 종목을 분석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요청하신 분들 종목 분석 요청하신 분들에게 바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이 종목이 어떻게 되고 현재 전망이 어떻게 되고 현재 현재 가진 평당가랑 이런 거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된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위에 제 번호 010-5929-7823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문자를 받아야 되니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종목명과 평당가 수량 딱 이 세 개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제가 또 주식장이 끝나고 보시면은 이렇게 선물을 제가 또 선물 거래도 장이 끝나면 바로 해요. 이 카톡방은요. 제가 좀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 카톡방이에요. 구독자를 위한 선물 카톡방. 그래서 보통 주식을 하신 분도 있는데 뭐 주식장이 끝나면은 보통 3시 30분이 끝나잖아요. 할 게 없어요. 시간 남아도는데.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는 24시간 내내 돌아가기 때문에 선물 거래로도 장 끝나면은 이제 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톡방은 제가 링크를 넣어놓고 싶은데 선물 카톡방은 제가 비공개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도 수익이 좀 난 거를 보여드리면요. 리딩 다 해드려요.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수익이 엄청나게 났어요. 실제로 보면은 한 달러라니까 한 2만 달러 정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제 하루만 해도 560만 원 정도 버셨을 거예요. 정말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초단타 단타 스케핑 초단타 스케핑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제 수익만 560만 원 나왔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선물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이분들도 제가 이방 같은 경우는 비공개 링크이기 때문에 제가 비공개 방이라서 아무나 오픈을 안 해드려요. 그래서 선물 거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이 번호 있죠. 저한테 간단하게 간단하게 선물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이분들은 제가 보세요. 지금 선물 수익이 매우 잘 나서 좋다고 고맙다고 바로 올라오잖아요. 방금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한테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선물 카톡 방 비공개 방이니까 여기에 대한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 자 이거는 선물은 단타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없고 바쁘신 분들은 저는 선물 투자라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뭐 시간 없고 뭐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부터 드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하지 마세요. 투자는요 노력과 이제 이 요건을 스스로가 맞춰야 돼요. 투자에 대해서 정말로 나는 진짜 주식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고 주식 말고 부가 수익을 또 한번 얻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분들만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물 투자해보고 싶으신 분이나 제가 바로 링크 알려드릴 테니까 대신 여러분들 돈 벌면 어떻게 돼요? 돈은 제가 벌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돈 벌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후원을 해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 돈 벌어드리는데 후원 안 해주시면요. 바로 그분 자를 거예요. 아니 열심히 돈 벌게 안 해주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흔히 말하는 그 공짜충이라고 하죠. 젊은 사람들 말로 공짜충 정말 싫어해요. 저 진짜 뭔가 서로 대가를 서로 주고받고 저는 돈 벌게 들었으면 그 수익금의 일부는 제가 많이 달라고도 안 해요. 진짜 수익금의 뭐 일부는 저한테 후원인식으로 아니면 뭐 기프티컴 보내면서 고맙다고 빵 사시지 빵 쌍빵 사듯이라고 파리바게트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저한테 후원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저한테 위에 있는 선물 투자해보고 싶으신 분들 대신 아시죠? 아까 조건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고 정말 나는 준비가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진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선물 카톡방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로는 제가 이미 다 풀어드렸죠? 지금부터 대응 전략 목표가 손절가 추가 매수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덕성이 우선 보면요 얘들 같은 경우가 이 초돈 초전도체 야 이 초전도체 사업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니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으면 얘들 뭔가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했죠. 그런데 또 한 개 더 있어요. 덕성은 초전도 자석이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특허를 또 가지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초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히 얘들이 이거 이제 시발점이에요. 2차 전지도 이전에 똑같은 상태로 갔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얘들이 이제 이런 세력들의 매직 행보를 끝내고 한번 슈팅 나오고 한번 또 갔다가 행보하고 또 한번 더 물량 모은 다음에 여기가 쏜다는 얘기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위에 물려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매물대를 봐도 여기서 다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를 웬만하면 이탈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이 저가 매수의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우선 평랑가 만원 이하로 주로는 오셔야 돼요. 진짜 목표가 일단 15,000원 여기까지 갑니다. 최소 그 다음에 2만원까지도 달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15,000원에 먹어도 여기서 가도 여러분들 수익이 150% 가까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150% 수익이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꽉 잡고 갈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포인트다. 자 그러면은 이걸 볼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 외국인과 기간 물량 최종 물량을 보면요. 아직도 많은 물량 확보하고 있어요. 차트가 이렇게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서 너무 많이 담아버리면요. 물량이 모자르기 때문에 얘가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중간에 조금씩 팔아 제끼는 거죠. 며칠 내내 조금씩 팔고 한 방에 좀 담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말 그대로 뭐냐 세력들이 매집하는 증거다. 이거를 좀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목표가 1차가 어디예요. 15,000원이죠. 2차 어디예요. 2만원 자 손절을 굳이 안 해도 돼요. 손절을 이제 5천원까지 내려오면요. 손절을 하다기보다는 그냥 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더 빠르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를 지금 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121선을 봤을 때 계속 여기를 지지하고 간단 말이죠. 121선은 계속 우상향을 그릴 겁니다. 그럼 자동 올려가다가 여기 쭉 슈팅 나오면 바로 15,000원까지 간다는 얘기죠. 간단해요. 진짜.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도 최대한 여기 위에 물려계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갑니다. 중간 재속 주기적으로 영상 올릴 테니까 계속 봐주시고 또 어떻게 된다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웬만하면 싹 다 제가 계속 브리핑해드리고 질문상 받아들이고 해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꼭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